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제 2021년 자 2021년 자 국가기술자격증 정기시험 보겠습니다 자 기능사 정기시험 일정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짜 다 됐죠 예 이제 날짜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볼 시험은 자 2021년 이 시험이죠 맞죠 자 2021년 지금 필기시험은 우리 필요없죠 건축도자 자 실기시험이 접수가 25일부터 다음주입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입니다 꼭 접수를 하시구요 실기시험은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이니까 좀 늦게 할수록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은 늦게 볼수록 좋습니다 그래 연습 많이 하죠 자 그러면 건축도장 어디서 이렇게 찼냐 자 이거 봅시다 종목 검색에 건축도장 기능사 이렇게 치면 자 여기에 시행정보가 여러가지 뜹니다 보시면 건축도자식 어떻게 하는지 자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제 기준 자 공개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가지 자 얼마 바뀌었죠 이거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구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60점 안 넘으면 됩니다 60점 자 60점 작업표 6시간 정도구요 시험 장소는 실내 또는 밖에 주요 실비는 하판 레커 이런것을 사용하겠다 이런거 꼭 방진 마스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작업복은 여러분 비닐 오드 있죠 이런거 꼭 한번 입어 주시구요 자 이걸 여기를 다운 열어서 보시면 지금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거랑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기술자격시험 자 국가기술자격시험이구요 자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공개가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구사항 주어진 재료 및 시설을 이용해서 아래에 가제 1에서 5 여기서 있죠 가제 1 이 가제 1 가제 2 자 가제 1에서 5를 공정별로 자극공정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어떤 곳에서는 여기 1번 했다가 3번 했다가 5번 했다가 절대 그렇게 막 안된다는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킨대로 하세요 알죠 자 가제 1에서 5를 공정별로 자극공정이 보이도록 자 자극공정이 보이도록 완성하시오 여러분들 이걸 공개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도면의 치수 가에서 아 자 글자 도안 문자 가제 4 모형은 수험자에 끝난 후에 시험 직전에 감독 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가형을 하세요 a형을 하세요 뭐 문자는 뭘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겁니다 자 뭐냐 자 가에서 아 여기 보면 가나다라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에 가나다라 가나다라 보이시죠 가나다라 이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마바사아 이걸 적어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험에는 1 0을 하겠습니다 1 0 그러면 가는 55 여기다 적으시라고요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공개가 되다가 1 0이면은 여기다 크게 1 0 이런 식으로 1 0 체크를 하고 가는 55 나는 60 이 치수를 이대로 옮기시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치수를 주어진 치수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있죠 문자 뭐라고 되어있어요 자 문자도 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자 문자도 한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서울 인천 울산 강주 충남 강원 이 중에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늦게 봤다는 건 늦게 보라는 이유는 어떤 시험이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어제 서울이 나왔으면 서울 안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천 나오면 안나오겠죠 울산 나오면 안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쉬운게 어떨까요 제일 어울리는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 또한 선생님 강의를 보시면 문자도 보시면 100%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가제 4 이것도 모양도 1 0을 합격해서 2학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이 시험지를 받으면 무조건 여기다가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아 이번 시간에 서울이다 그럼 서울에다가 똥그라미 치세요 아 이번에는 2 0이다 2 0에다가 이렇게 똥그라미 치세요 아시겠네요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네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합판 1은 자 합판 수성 공정 페인트 도장 합판 1에다가 자 먼저 합판 수성 페인트 도장을 해라 자 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인가요 자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2번 자 3번 4번 5번 맞죠 그 다음에 가제 2는 a b c d e 그러면 무슨 말이냐 먼저 합성 수지 역 수성 페인트로 합판 수성 페인트로 먼저 칠을 하는데 자 1번 작업 바탕 연마지로 연마해라 자 연마는 여러분들 이렇게 줍니다 사포가 3장이 주어져요 제일 굵은 거 중간 가는 거 그러면 제일 굵은 가지고 손 연마인데 손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각재 각재를 가지고 선생님 동의사 있습니다 각재를 싸서 자 1번 먼저 바탕 연마지로 싹싹싹 전부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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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왜 여기도 바탕 연마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뭐라고 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전부다 싹싹싹싹싹 딱 30초에서 1분 아시겠나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번째 뭐에요 붓으로 살살살살 틉니다 1번 끝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할까요 2번 퍼티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꺼야 되겠죠 여기에 1형이다 그러면 여기에 선을 먼저 하나만 끄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자 1형은 다시 얘기입니다 하나만 선을 1번과 2번 선에 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테이프를 이런데 바릅니다 여기에 테이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테이프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야겠죠 왜 여기는 아니지 아니지 선생님 선생님 이쪽이죠 이쪽에 이쪽에 테이프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도 자 다시 여기도 이렇게 바릅니다 아시겠나요 왜 여기는 퍼티를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부분 전부다 다 퍼티를 합니다 이 부분 다 퍼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퍼티를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퍼티를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주어진 글자를 모는 종이에 자 상도 작업위에 지정된 문자 도안을 도장을 해냈죠 근데 그전에 제가 본뜩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주어진 이 있죠 지급 문자를 도면을 참고해서 도면을 크게 맞춰 도면을 줍니다 문자 지급된 모른 종이를 사용해서 범위 135 100 여기 있죠 135 100 에 외곽으로 최대한 크게 모형을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나요? 그 다음에 하나씩 퍼티면을 연마지 그러면 이제 퍼티를 다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그렇죠 다시 선을 처음 다 끄습니다 끊고 이 부분은 살 그리고 다시 선을 다 끄고 그 다음에 원하는 에너멜 에너멜 전 수지 이게 뭐냐 바인다입니다 바인다를 한번 칠합니다 3번만 그 다음에 다 마르면 주어진 수성을 지정색으로 하면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칠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시겠나요? 뭐 크게 여러 건 없죠? 글자 순서대로 이거 순서대로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저의 직업재료의 이상인감독적재 여러분도 무조건 바꿔달랐어요 처음에 아시겠죠? 그 다음에 가재 1의 연마 끝나면 여기에다 적어줍니다 비번을 적어줍니다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도면에 주어진 요구에 맞게 각 종보를 보이고요 자 조색 작업은 자 앞에서 감독이 이 세 가지 색깔을 임의로 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맞춰야 돼요 무조건 종이 큰 많이 가져가시고 많이 만드세요 많이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다 모진하면 안 돼요 모든 도장 작업은 재작업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려 쓰면 안 되고요 맞죠?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쓰는 이런 거 지금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아닙니까? 그냥 선생님이 시킨다 하세요 자 도장 순서는 천천히 재료의 경제섭외가 도료는 너무 필료 양만 안 봅니다 넉넉하게 만들어요 종이 컵 한 컵에 가득 아시겠죠? 그렇다고 이 검은색은 너무 이런 거 마인마 하면 되고요 자 도장은 일정한 도마 두께 자 이렇게 하기가 붙잡고 올라오고 없애려면 어떻게 자 순성패이터에 약간 물을 좀 썩거고요 그 다음에 라카는 라카 신다 에나마는 에나마 신다 약간 터줍니다 자 퍼티작업 이거 그냥 하얗게 옛날에는 흰색 페인트를 썼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합니다 아시겠죠? 자 그 다음에 퍼티면 근전주의에는 자 퍼티작업의 중간작업 채점을 받고 아시겠죠? 퍼티작업 제외한 전공작업 마스기템 쓸 이유 없습니다 마스기템 어떻게 이 얘기만 바르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작업 진행 중에 청기물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 모든 작업 끝나면 작업에 다 청소 연마지도 다 채점을 연마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다 갖다 부립니다 자 시험 중 시설에 이런 것들 깨끗이 하고요 이런 것들 합니다 자 채점은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자 시험 중 자 시험 중 자금 내용을 감독이 채점 시설 실제 실제 바로 그 자리에서 실격 오작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채점 제외 기권 바보 아닙니까 기권하지 마세요 돈이 7만원입니다 아시겠죠? 자 실격 자 다인의 공고를 빌려주면 절대 안 되어있죠? 특히 조색 같은 거 빌렸어요 바로 신고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도장의 수 미만으로 그럼 100% 합격 요구한 도장 뭐 상도 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퍼티 작업 왜? 맞죠? 복원 작업 만약 국물이 일단 눈물 눈물 눈물해요 참으세요 자 왜? 그런 게 있어요 시험 중에 부치랑이 흘린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이죠? 바로 스톱해요 닦으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흘러내려 겠다 바로 스톱 어떻게? 수평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시겠네요? 자 오자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조색견본 완전히 다른 경우 근데 그게 없어요 바보 아이소 색깔 다 맞습니다 생명의 면 자 이런 거 자 문자 문제의 도면 치수 5mm입니다 5mm 이 도면 치수가 5mm 이해하시겠네요? 자 글자는 적용화돼 명확성을 변화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제 5 이거 가제 5이 뭐예요? 그래대이션 맞죠? 3분의 1 맞죠? 이런 것도 바보 아닙니까? 그냥 점만 찍어서 3만큼 내는데 점도 이렇게 찍는다 하나 둘 셋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주어제도면이 상이하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? 자 지금 도장기능사 2021년 4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? 선생님은 믿고 따라오세요 이거 자신 있습니다 아시겠네요?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붓은 넉넉하게 가져오세요 아시겠네요? 자 여기까지 안생관계는 건축 도장 기능사 자 오랫댄신입니다 이상입니다 stop